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맛이 있다. 밀떡이다, 밀떡. 우리도 자세히 보면 12척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우리도 12가지 돼, 지금 보면. 허팝, 허팝. 허팝 좋았네, 처음 봤네. 허팝, 너무 맛있어. 확실히 옛날에서 먹어야 맛있어요. 좀 추워서 그렇지, 맛은 너무 맛있다. 그래도 걔네는 실내에서 먹겠지? 그거 하나 부럽다. 야, 그거 진짜 실내다, 진짜. 아유. 오빠, 콧물이 너무 나요, 콧물이. 하나 일단 준 거야. 아, 맛지? 맛은 있어요, 예. 맛은 있어요는 뭐예요? 발이 지금 감각이 없는데. 영하 7도라고, 지금.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흡입 오신 분들도. 내가 지금 발을 밟고 나가면 모르겠어. 지금 오뎅 부어도 돼요? 아침으로 이렇게 분식 먹여서 좀 미안하긴 한데 속은 좀 차지? 지금 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저는 모릅니다. 죽은 거 몰라, 지금. 밟고 지나가도 모른다고. 죽은 거 모르냐고. 이렇게 또 따뜻한 어묵 국물하고 떡볶이 먹으니까 몸도 좀 풀리고. 부럽다, 그런데 저기 온돌방에 앉아서 먹는 것 같은데. 아, 부럽다고 그랬지? 정말 이제 한 번 또. 아니요, 여기 지금 불이 없다고. 그렇죠? 부럽다고. 이제 있는 데 가자. 있는 데 가자고. 불 있는 데 가요? 있지. 진짜 따뜻한 데 한번 가자. 형, 있지? 입 안 하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 믿지? 진우야, 나 믿지? 따뜻한 데 가야지. 실내로 좀 가요, 실내로. 그렇지? 점수 좀 저희가 좀. 됐습니다. 진우 씨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저는 53점이요. 왜요? 맛 30. 분위기 30. 남방 마이너스 7. 영하 7도니까. 다행히 50점 넘었네요. 해 주시죠. 50점. 50점이야?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경헌아, 너 내가 많이 밀었다. 67점. 많이 좋네. 아니, 왜냐하면 분위기상. 67점이에요. 일단 뭐 평균 한 60점 되네요. 예, 예, 예. 가시죠. 본인도 아는지 크게 안 아쉬워하네. 아니, 뭔가 크게 아쉬워하네. 사람 좋아서. 가시죠. 맛있었어, 근데. 자, 여기가 저. 조향 방직. 예전에 저. 방직이 뭐예요, 형? 그... 섬유. 섬유? 실. 아, 그게 방직이라고. 실 같은 거 만들어줍니다. 강화도 섬유 산업의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화도가 1930년대에 상당히 방직. 섬유 산업이 이쪽이 발달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강화도가 이제 바다에 쌓여 있는 섬이니까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하기가 좋았나 봐요. 예, 예. 여기인 것 같은데요? 영트로, 영트로. 영트로. 어머, 어머. 봐봐, 영트로. 이게 뭐야? 우리 저기 여기로 가네, 여기로. 세트 잡았을. 그... 이곳이 1933년에 여기 조향 방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곳의 부자인데 홍시 형제 두 분이서 이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50년대 접었으면서 이제 불경기를 맞아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2017년에 어떤 독재가가 이걸 인쇄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로. 아, 귀엽다.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여기 이제 구경할 때 옛날 시설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때 그 섬유 산업은 그대로 살렸네, 그대로. 아, 옛날에. 재봉틀. 아, 섬유라 재봉틀. 그렇지. 일단 옛날 버스. 저처럼 움직입니다. 아, 이거 옛날 스쿨버스인가 보다. 옛날 이거는 미국에서 힙한 것 같다, 그렇지? 그거는 왠전에 오라이 오라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블루버드, 블루버드. 우와. 여기도 카페로 이용하나봐. 어디 봐, 어디 봐. 여기 안에. 들어가도 된다고? 여기서 카페 앉을 텐데. 여기 들어가도 좋아. 되게 깨끗하네, 안에. 진짜 옛날 버스다. 여기 카페로 이용하나봐. 이거 되게... 깨끗하네, 여기. 여기 보니까 테이크아웃해서 여기도. 그런 거 봐. 여기 앉아 봐, 사진 하나 찍어. 여기 앉아 봐. 사진 하나 찍어? 여기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앉아 봐. 근데 우리... 앉아 봐, 느낌 나와, 느낌 나와. 야, 야, 야. 우와. 봐봐, 이게 어떻게 나왔나. 학교 같은 느낌 나오지, 학교. 학교 같은 느낌 나오잖아. 느낌 있다, 여기. 느낌 나오잖아. 어? 버스 같은 느낌. 앞에 가서 찍어주시겠어요? 저희 가서 이렇게... 기차 같은데, 이거는? 지금? 욕하려는 거 참고 있다, 지금. 하나, 둘, 셋. 이제 버스 같아요? 너무 예뻐, 너 봐봐. 예쁜 게 나왔어, 봐봐. 나왔지? 오빠, 밖에 나가서 좀 찍어줘. 밖에 찍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내가 김중반이야? 나와요? 야, 이거 그거 좋아. 혜진아 좀 내밀어봐. 얼굴 내밀어. 혜진이 밖에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와? 자, 안 미치죠? 얼굴 내밀어야 돼. 야, 집 되게 좋아. 하나, 둘, 셋. 좋았어, 좋았어. 얘들아. 여기 운전석에 한 명씩 써봐. 여기 앉아봐. 이게 스팟이야, 스팟. 밖에서 찍어줄게. 동원이 여기 앉아봐. 조금 귀찮은데요. 좀 귀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보이나? 미국 같은데? 미국 같아, 미국. 야, 너 차랑 네 차. 나오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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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수습, 손수습. 하나, 둘, 셋. 혜진아, 넌 이렇게 하자. 혜진아, 너는 여기서 이렇게. 꼬주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빠. 아니, 그러니까 너는. 꼬주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 번 해두고 싶었는데. 아니, 네가 이렇게 하고. 얼굴 내밀어줘봐. 준비되시면 하라. 하나, 둘, 셋. 자, 이제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커피 한잔 따뜻하게 하면서 좀. 옛날 느낌 한번 느껴보죠. 영트로. 이제부터 이제 메인 게임입니다. 메인이에요? 메인 DC. 형, 뭐야? 정말 에디. 모두 사줘요. 당연히 사줘요. 오,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우와. 대박, 대박. 구경. 우와. 진짜 크다고요? 구경을 먼저 하고 마실게요. 자, 들어오세요. 우와, 진짜 크다. 이야, 진짜 여기 잘 돼 있네. 가족끼리 와야 되겠네. 왜 이렇게 커? 아니, 동양에, 동양에 이런 데가 있었는데, 동양에. 동양도 아니고, 형.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때가. 진짜 공장 카페. 예술이다, 여기. 아니, 강화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몸 좀 녹여, 몸 좀 녹여, 몸 좀 녹여. 트랙터 있던 집은 진짜 부잣집인 거예요. 시골에도. 시골에서, 지금도 그래. 비싸구나. 외국인들이 많아, 쟤네. 외국인들이 많아, 외국인들이. 아, 진짜 브루클린 같네. 잘 살려놨다, 보존 잘 해놨다. 대박이야. 우와, 실내. 여기 뭐냐, 도대체 여기. 베리빌리 다 있죠. 이야. 여러분, 저 안에 보세요, 저 안에. 저 안에. 야.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진짜 외국인 것 같아, 여기 봐봐. 계속 넓네, 계속 넓은데. 사진 저기서 한번 찍을까요, 어디서? 아퍼울 때까지. 잘하네. 왜 질 거야? 두더질 짜리야, 두더질. 여기서 한번 찍지, 여기 앉아봐. 그림 좋다, 여기. 하나, 둘, 셋. 난로 옆으로 자리 하나 잡자, 따뜻하게. 얼그레이 하나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 잔. 당근 케이크 추가, 하나. 영수증도 주세요. 나 딸기 케이크 먹고 싶은데. 그럼 오빠, 딸기 케이크 하나 더 추가해요. 그래, 딸기 케이크 하나 더 추가. 감사합니다. 오, 케이크 케롯, 케롯 같은데? 케롯이죠? 당근. 당근, 딸기. 당근, 딸기. 여기가 좀 가격이 세요. 케이크가 아니라 8,000원씩이에요. 예? 8,000원, 7,000원이에요. 좀 비싸요. 진짜 비싸다.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세요. 케이크 그런데 두 당 하나씩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1 케이크 아니에요? 죄송한데 생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일이에요? 그럼 형은 맨날 생일이었어요, 해외 갈 때마다? 식사하셨으니까 음료 한번 보세요. 저는 음료를 치즈 케이크로 할게요. 음료를 치즈 케이크로? 예, 저는 가라마시거든요. 디저트 같은 거 없어요? 디저트 같은 거 없어요? 디저트 있어요? 디저트 있어요, 케이크 있어요. 얘도 세요. 형아는 왜 물어보지도 않고 시켜요? 얘도 세요. 그냥 밀어넣어. 아니, 그러니까 좀 나눠 드세요. 여기가 좀 이렇게 금액이 세서 저희도 한정된 금액으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거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왜 해외 갈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게 저의 단점이에요. 형 예전에 저희도 기억 안 나세요? 헝가리하고 체크 가서 평소에 먹지도 않는 스프 먹는다고. 딸기 스프 안 주면 여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니, 그럼 어쩌라고 그래요, 지금. 미안하다고, 양해를 부하잖아요. 두 개만 더 사요, 오케이. 제가 안 먹을게요. 드세요. 오빠 딸기 먹고 싶다고 해요. 아니, 아직 못 먹어요. 돈이 없어. 저희도 계산해야죠. 보니까 아까 13,000원 나왔고 튀김 번데기에서 2만 원 썼어요, 시장에서. 19,000원. 뭐가 13,000원? 네. 아까 동전 바꾼 거 1,000원. 그렇죠? 2만 원 썼죠. 이거 얼마예요, 지금 총? 이거 5만 4천 원. 이게 무슨 5만 4천 원이냐. 진짜 물어봐요. 5만 4천 원이지. 이게 5만 4천 원. 정말이에요. 커피가 7, 8천 원이야. 커피가 8천 원 4잔이면 4, 8, 32. 거기다가 이거 하나에 8천 원씩은 얼마겠어요. 우리 총 14만 원이지,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반 썼어, 지금. 반 썼어, 지금. 이제 오전인데? 오전, 오후죠, 이제. 돈이 부족해서. 오늘 파산이야, 파산가. 아침에 인천튀김 먹어서 놓잖아요. 그러지를 못하는 박명수. 그는 현재 거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싸다니까 더 맛있는 거. 좀 이따 밀어버릴게요, 내가. 그런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솔직히 딸기 케이크 거기서 거기인데. 이거 맛있어. 분위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분위기에 젖어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당근 케이크를 나 이렇게 당근이 사라져 겨워 넣어놓은 거 쳐 봤어. 아, 진짜로. 당근이 약간 짧게 부셔서 넣었는데. 딸기 케이크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딸기 케이크. 빵이 맛있어, 빵이. 아, 맛있네. 좀 즐기세요. 네? 좀 편하게 좀 즐기세요. 살짝 훑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격 듣고 찐득하게 봐야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소창 체험관. 소창? 이게 뭐지? 소창이 뭐야? 그냥 지명 이름 같은 건가? Мар unusual. 만일 벗어내준다 consciousness Monsieur. 받는 건 아니잖아. γ FILM 아 이게 좀 머리가 아프네요. 예쁘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건 근데 기본적인 사람 센스잖아. 맞아요. 각자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준호 투어 그냥 모르겠다 아람쥐. 그리고 아래 도장으로 강아지와 새와 그리고 양이 있어요. 개랑 새네요. 개새요? 아니 아니요. 그냥 키크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왜 내 이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개새, 양아치. 아니 아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강아지와 새 이렇게. 아 그래요? 예예예예. 우리 애들 통기저기로 할 거예요. 그럼 제 이름에 똥을 묻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위에는 따로만 있어요. 아 그래요? 따로예요 따로. 여러분 사랑의 불식차 아세요? 사랑의 불식차? 그 현빈 오빠랑 손윤진 언니. 거기에 명장면이 있는데. 네. 그거 연출로 이거 손수건 머리에 좀 묶어주는 거 한 번씩. 뭐하고 있을까? 아 참. 그러면 여기 뿌듯이 mest. 그래. kara. 엑ס 제도. 그래. 왔다 아침. 아니요? 네가. 아니요? 아니요? 나 어제 hepat집 5제 씨 못 있어. Body prototype Versionười. чет Cub분 성격G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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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래 이렇게 산발로 돌아다니는 놈은 두부류 미친놈 아니면 외국놈 미친놈 하세 어떻게 생각해 먹고 수지라요 안 된다